무조건 때려요. 오! 또 때렸다! 때땡겨? 오! 땡겼지?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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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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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캡낚시키 핫도그앤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취자도 이제 아들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첫 낚시입니다. 오늘은 4월 2일이고요. 동풍이 너무 많이 불어요. 어제부터 동풍이 너무 많이 불어서 거의 태풍급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이 등바람 지금도 바람 많이 불지만 등바람하는 곳 여기 묵리 내양 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광어도 잡고 감성돈 잡고 돌돈 잡은 곳이라 취자도 내양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치대를 쓰고 있는데 오늘 열두물입니다. 갯바위 거치대 여기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낚시대 로드는 네드펄스의 GT 4-415 도다리대죠. 그리고 닐은 네드펄스의 BR-103고 라인은 파랍스타 4-5 쓰고 있어요. 파랍스타 4-5. 목줄은 유코목줄의 감성돔 보호바늘을 사용해서 오늘 글쎄요. 지금 여기 잡힐 건 광어나 도다리 돌돔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돌돔 아니면 잡아볼 건데 뭐 지금 시기에는 뭐가 잡힐지 모르니까 광어나 도다리 다음으로도 뺄 수가 있죠. 유튜브 캡도 쓰기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열심히 한 번 잡아보자. 도다리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그 놈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뭐 내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리 와우 와우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쿵쿵쿵쿵쿵! 뭐야 뭐야 뭐야. 우와 큰아. 뭐야 여러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 갑자기 깜짝 놀랬다. 뭐지? 우와 큰아. 갑자기 꺾이는 거 오! 뭐야 뭐야 뭐야.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꺾이는 거 봤지? 보여요? 보여요? 우와 꺾이는 거 봤어? 낚싯대? 자식! 와우! 이런 사람이다! 왔다 왔다. 다 왔다. 여러분들 강호 잡았어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걸으니까 쭉 내려가는 거 봤지? 쭉쭉 내려가는 거 봤지? 와 이렇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진짜. 사짜를 속초에서 못 잡고 여기서 잡네. 자 그럼 사짜 도달이 되겠습니다. 사짜 도달이 여러분들. 자 하면 다시 잡고요. 오! 오! 또 휘었어. 오!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야 또 왔어 또 왔어. 뭐야 뭐야 뭐야. 쿵쿵쿵쿵. 뭔데? 우와 그런지구나. 오!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우와 너무 무서워. 뭔데 뭔데 뭔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우. 너 뭔가 이거? 여러분들. 우와 이 낚시가 있는 거 봐. 잠깐만 끝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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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도달이구나. 도달이구나. 뭐야. 도달이구나. 우와 얘도 커버인다 겁나. 와 얘는 사짜렀다. 사짜렀어. 열어놔. 보셨죠? 떠다 보냈어요. 우와 연속 두 마리. 우와 연속 두 마리. 오 조심해라. 위에 이게 있어요 쇳덩어리. 저기 떨어질 거 막 겁나. 역시 추자도는 이 맛이 있어 이 맛이. 낚싯대가 뿜는 맛. 엽질이네. 엽질이야 엽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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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뭔 도왔어 그냥. 뭔데 뭔데. 야 힘쓴다. 볼까요. 형이 쳐박어. 쳐박는다고? 와 도달이. 우와 사짜렀어. 또 사짜렀어. 사짜렀어. 겁나 크다. 우와. 너무 잘나 왔어. 네. 와 얘네들 색감이 틀리다 지금 연속 삼수 연속 삼수 다 사자만 나오네 다 봤죠 여러분들 딴게 딴게 오 얘도 왔어 그래 아까 얘도 꽂았잖아 와 쇼 와 쇼 와 쇼 와 쇼 와 쇼! 이씨?? 얘 또 왔어 그래서 83ений 쇼! 오 si! 엄마 힘 좋구만 보면 Goo 잘나온다 잘나온다 여러분 낚시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투자자가 이래요. 네. 어? 틀렸어. 살짝 땡겨주고 내가 채라고? 어, 텐션 줘. 땡겨. 땡겨.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오, 무게감 느껴져? 야, 펌핑을 약간씩 해봐. 내가 살짝 올리고, 들고, 들고 그러지. 어, 위에를 왜 이렇게 쳐박아, 잡아, 잡아. 우와, 잡아, 잡아. 아, 겁나 무서워. 도다리야? 도다리가 이렇게 너무 세? 우와. 도다리가 너무 세인데, 여러분. 도다리치고. 도다리인데 이렇게 세? 아니, 니가 못 들었구만. 왔습니다. 와, 도다리. 도다리. 오, 도다리 레슨에. 오, 도다리. 보자. 오, 도다리. 오, 도다리. 오, 도다리. 아, 도다리. 오, 도다리. 이런 걸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도다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이건 다른 거래요. 뜰, 똥개라고 했나? 이게 뭐야, 똥개여니까. 그러니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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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도다리긴 한데. 제가 오늘 5마리 사고. 얘는 틀리잖아, 이게, 이 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오, 뼈가, 여기, 뼈가, 이게, 이렇게. 틀리죠? 빵, 좋아. 그래도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시중자분들한테. 나노 갑니다 나는. 많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때려요. 또 때렸다. 땡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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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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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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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우 아퍼. 빠졌다고 왜. 뭐지 왜 빠졌어. 돌돔이네. 아까 채 쓰면 안 될 뻔했네. 예 돌돔이에요. 그러니까 니가 채 쓰면 세 번째 치는거야. 깔끔하게 잘렸죠. 깔끔하게 이봐 이렇게. 깔끔하게. 빨리 다시 던져라. 돌돔이에요 돌돔. 조심해라. 그 자리에 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 어? 트시 좀 하시봐. 왔어 왔어 입질이야. 끄럽거란거야 왔어.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와 확 꽂아버렸어 확 꽂아버렸어. 확 꽂아버렸어 확 꽂아버렸어. 확 꽂아버렸어. 확 꽂아버렸어 와아. 보셨죠. 확 꽂아버립니다. 확 꽂아버렸어. 확 꽂아버렸어. 확 꽂아버렸어. 오 힘쓴다 힘쓴다. 우와. 큰 놈이야 큰 놈. 야야야야. 뜯쳐 뜯쳐 뜯쳐. 뜯쳐. 오 씨 강호 강호. 강호라고? 오늘 장원이다. 강호 강호. 우와. 도다리야. 도다리인데 겁나 커. 오 아까 그 도다리야. 우와. 이거 저거다. 아까 틀린거 아까 그거. 틀린거 틀린거. 도다리. 도다리 말고 이거 뭐라 그랬더라. 와 겁나 커. 이런게 있어요. 이런 뼈가. 이런 뼈가 있어요. 오늘 다 나온게 사짜에요. 얘 두마리째네. 실하죠. 빵도 되게 좋아요. 빵도 엄청 두꺼워요. 도다리는 또 처음 잡아서. 이쪽으로 이사했어요. 되게 넓어요. 강당도 있고. 사무실 2층으로 펜션 올라가는데도. 나 여긴 식당. 여긴 주방. 들어갑시다. 중 można 그냥 gä giraffe 나. unknownsійсь Experts. 읍이ъ. span. 아아inho. 징글징글하다고. 바람씨. 정 Native man needs to be safe. 1, 2, 2. 1, 2, 3. 자. 한잔 하겠습니다. 짠 자 여러분들 짠 고생하셨어요 이거 맛있더라구요 차다 차 와 이게 투명해가지고 무지갯빛이 차다 차 보일려나 모르겠다 투명한거 봐 이거 투명한거 무지갯빛 보여 먹어볼까요 이게 딱 봐도 돌가잼이 비싼거 그리고 이게 도다리 확실히 딱 두개 썰어놨을 때 비교해보면 이게 찰진거 느낌이 자체도 풀리네요 딱 봐도 그제 색깔이나 이런게 얘는 돔처럼 식감이 단단하고 약간 뭐랄까 질공지용하면 식감이고 얘는 기가맥해요 이거 이빨 부러지겠어 음 그거는 맛찰과 학습이 있네 그치? 얘 먹다가 얘 먹으려면 얘 안 먹겠다 한잔 더 할게 짠 얌 요거는